저희들이 마음속에,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, 영원히 어루도록 담아있을 것입니다. 이 뜨거운 동포에로 여러분 그렇게 환벽하게 받아주신 여러분께, 저희 평양민성개술단과 우리 다른 모두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 이상으로 평양민성개술단 공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귀서주가서 김혜영씨와 신순아씨가 보내주신 북한 평양민성개술단 칭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기념촬영입니다. 앞에 감독 스님들 몇 분 나오셔서 촬영하십시오. 사진 찍고, 나 다 먹은 찍고. 아저씨 촬영 잘하시나? 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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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비켜주시오. 이거 사진 찍고. 앞에 비켜주세요. 메인이 아니시면. 메인이요? 너무한테리 못하셨어. 나 앞에 있는. 나오세요. 이쪽에서 비켜주세요. 여기에서 한번 찍어요. 네. 가위 바짝 좀 붙어주세요. 너무한테리 못하셨어. 됐어요. 안 가요. 앞에 나오세요 아줌마님들! 좀 앞에서 비켜서요. 나오세요! 자, 여기 봐주세요! 나오세요! 자, 찍습니다! 연하 스님! 연하 스님! 자, 한 번만 해요! 이리 오십시오! 연하 스님! 스님! 감사합니다!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거두요! 통일기헌법회 에...